안녕하세요. 우리 관리처분계획 갈까요? 책에도 보시면 돼요. 책에도. 자, 64쪽 관리처분계획. 64쪽 먼저 보세요. 자,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양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계획. 분양하는 계획이다. 자, 여기는 분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 권리.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권리. 분양받을 권리. 내용을 물어보면 이거 찾은 데 가자. 내용 잘 안 물어봅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환지 부지정이거든요.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대상이 중요하지. 어떤 토지냐? 점. 점 찍는 거야. 점. 거기다 점 하나 찍어놔. 안 보여. 자, 너무 좁은 토지가 있다. 너무 좁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늘려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부지정한 다음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따가. 이 사람들. 이거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해방지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까? 우리. 위해방지 나오면 지문에 위해방지가 딱 떴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만능. 11월달 아니잖아, 우리. 빨리빨리 치고 가야지. 그래서 만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어떤 단어가 나와도 전부 다 이따로 끝나야 돼, 이따. 랭 끝에. 이런 것도 이따에다 똥을 치는 거야. 건물로 줄 수 있다. 입차한 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점유하시고. 그다음에 분양 설계 나오거든요. 분양 설계는 누구한테 주는 물량이죠? 조합원들한테 우선 분양이 주는 물량을 확보한다. 그러면 인원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때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지. 분양 신청 받으면 토지 등소의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했겠죠?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세 글자, 만료되는 날이죠. 그렇지. 만료일이에요. 이것만 동그라면 침대. 다른 단어로 나오면 싸다기 침대. 맨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수입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급 가볼까, 공급? 공급은 분양이니까 몇 개씩 분양해 주냐? 먼저 공유 나옵니다, 공유. 공유는 하나죠. 몇 개 주는 거예요? 1주택 주죠.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 아셔야 돼. 그다음에 예외조항이 밑에 있거든. 여기 2, 3, 4가 예외조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1. 이게 2번이에요, 2번. 원래는 하나만 줘야 되는데 하나를 더 줄 수 있네요, 그러셔야지.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물어본다고. 기준이 뭡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진짜 이럴 게요? 종전가격 그래야지.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닌데요, 가격. 15억짜리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아파트가 종전가격이 15억이면 원래는 하나만 줘야 되지만 10억 플러스 5억짜리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 뭐가 어려워? 쉽지 않아. 그다음에 평수가 40평 되래. 그럼 그거 안 주고 30평 플러스 10평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지 뭐. 가격이고 또는이야 또는. 면적 면적, 저녁 면적. 두 개만 동그라면 힘들지 뭐.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1 플러스 1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중요하시고. 3주택은 지역. 여러분 3주택하고요. 소유의 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는 거 있죠? 얘네는 먼저 이 사업을 동그라로 쳐놔야 돼요. 둘 다 재건축. 재건축이 들어가 있네 그러셔야지. 그러면 둘 다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특례를 주는구나. 그러면 어디서 특례를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 지역을 딱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 가서 과밀 억제권을 안에서 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그럼 3주택까지 줄 수 있고 과밀 억제권을 밖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원래 갖고 있는 만큼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택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이거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비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 기억번. 여기는 지역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가서 지역을 본다. 다만 재건축이 들어가는 사업은요. 투기괄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거기는 제외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빨리빨리 다녀와. 빨리빨리. 자. 니은 번하고 디귿 번. 자. 디귿 번이고. 이건 무조건이라고 써놔. 무조건. 어느 사업 이런 거 필요 없어. 용도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나왔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원래 갖고 있는 만큼 줄 수밖에 없네 그러셔야죠. 왜? 얘네들은 어때요 용도가. 근로자 숙소 그러면 주택을 하나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20개, 30개로 이용하잖아. 이 사람한테 하나만 준다. 그럼 운영을 못해. 그러면 얘네들은 용도 자체가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을 해야지만 그 용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더 가자. 국가 있고 누구 있지? 지자체, 토이텍 공사 등은 투기해요 안 해요? 투기 안 하지. 공적기관이잖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다.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이거지 이거.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 범위 내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대충하지 말고 정확히.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답을 찾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부터 쭉쭉 가셔야 돼. 뭐냐면 사용수익 정지.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나서 뭐 하냐면 철거란단 말이에요. 철거. 그럼 종전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전에 아파트에 종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면 철거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내보내야지. 사용수익 정지. 그래서 철거 전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 철거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다. 밑에랑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는 당연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그 이후부터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사용수익을 할 수 없죠. 내보내야지.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원칙은. 예의정에 나옵니다. 예의정. 예의정에다 발표하고. 두 명을 찾아야 돼. 지금부터 두 명. 나갈 필요 없는 사람 두 명. 누구랑 누구죠? 그럼 동의받은 사람.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사람 한 명. 이거는 존치하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입니다. 철거 다 안 하거든요. 존치하는 건물은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갈 필요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상금을 다 못 받은 사람이지. 이 두 명은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셔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답이야. 이걸 없다로 나와요 시험에. 이거 없다로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와요. X 하시면 돼요. 쉽잖아 간단한 단어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철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두 명 내보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명 빼고 나머지 내보냈잖아. 그럼 철거 들어가야지. 따라서 이때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나갈 필요.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전이라서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이거 딱 읽으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누구예요? 청소년 와서 본드 부는 건물 그래야지. 그러고 대화를 하라고 혼자 하지 말고. 대화. 두 명이잖아. 공법이랑 나. 공법이랑 여러분. 대화를 왜 못해요 혼자만. 막 떠들고 다니면 짜증낼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대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대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와서 본드 부는 거거든. 그러면 미리 철거할 수 있죠. 맞아요.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시장 소득한테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당연히. 마음대로 막 철거하면 안 되잖아. 절차는 지켜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라. 그리고 시장 소득에 허가는 받아라. 그러면 해당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답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니까. 이건 특히 별표하시고 이거 하나 하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도 공급하는 게 적용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옆에다 한번 써볼까? 재건축 X 이렇게 써놔. 재건축은 해당상 없다. 지문에 재건축이 나오면 싸다 기친다. 그리고 여기는 100% 재개발 물어봐. 재개발 나오면 동그라미 재건축 나오면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재개발 보이네요 그러셔야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재건축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일은 다 마져도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재건축은 임대주택의 인수 의무가 없거든요. 건설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찾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조합위에 따라 이렇게 나와 시험에.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조합위 할 때는 시행자는 뭐 해야 돼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건설을 했다는 뜻이야 이게. 건설하면 건설한 임대주택을 누구한테 공급해주냐.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의 인수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는 맨 앞에 있는. 자 국장 여기는 자가 인수합니다. 시도의사 시장은주구청장 토이테일 공사 등 여기는 자가 인수를 해야 돼. 맨 끝에 보면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수해야 한다. 이거를 인수자라고 부르는 거야 인수자. 인수자 조합위 예를 들면 조합위 국장한테 뭐라고 하래요. 임대주택 인수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지. 그럼 국장이 인수해야 한다. 국장이 인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한번 소리 한 번 지름 틀린 거야 그래서. 맞잖아 지금 써 있잖아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고. 여기 우선인수가 아니라 인수자야. 다시 잘 들어. 인수자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든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위 국장한테도 요청했고 시의 도의사한테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누가 우선인수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땐 국장 나가면 안 된다.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우선인수가 된다.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지자체 사줄 수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침대지 뭐. 시도의사하고 누구? 시장, 건수, 구청장. 바로 아래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를 딱 여기다 쳐야지. 인수예요? 우선인수야? 우선인수야. 정리하면 형태 다 맞출 수 있거든. 시험장 가서. 뭐가 핵심지를 딱 보고 정리하신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구토사건 나온 거거든. 반값 아파트 그래. 반값. 왜냐하면 토지는 뭐 해줘요? 토지. 이름 보면 토지는 임대주이잖아. 주택만 분양해 주니까 반값 아파트지 뭐. 그래서 아까 방금 전해본 임대주택을 인수한 자가 임대주택을 인수했어. 이거를 세입자 등이 또는 구토사건을 해당하는 사람들이 뭘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 이걸로 제목을 읽어봐.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전환이라고 그래. 그럼 세입자는 임대 사는 것보다는 어디 사는 게 반값 아파트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전환. 전환. 그러면 전환이 동그라미 있으면 되지 전환. 이 사람들 요청하는 거거든. 그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야. 뭐를 뭘로? 임대주택을 반값 아파트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논점이 뭘까? 누가 요청하냐 이게 논점이야. 전환의 논점이 아니라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세입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입자 나오면 다 동그라미야 X야. 세입자 뺀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라 그랬잖아. 도정법은. 그러면 세입자 요청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안 써놨어요. 내가 다 아니까. 그리고 예를 외우라고. 구토사건. 이분들. 이분은 세입자가 아닌데 요청할 수 있어. 90제곱미터가 뭐냐면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뒤에 읽어보면 건물 없다고 나와요 뒤에. 본 시험에 토지만 소유해서 이렇게 끊어. 그다음에 반대로 이 사람은 토지가 없어. 뭐만 있어? 건물만 있어.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지문을 쓰면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만 하신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토사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작년에 엄청 유명한 구토사건 나왔잖아. 가로놓기로 0.05천 원에 풀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얘를 가로놓기로 물어봤어. 응. 90제곱미터. 그다음에 40제곱미터 가로놓기로 두 개 물어봤어. 두 개. 지문 딱 두 개만 열어줘. 박스용으로. 보자마자 나오죠. 구토사건. 그래서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 토지만 소유한 사람 얼마? 90이야. 건물만 소유한 사람 얼마? 40. 구토사건이 되는 거야.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분들이 뭐 하면? 요청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화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이해되셨죠? 됐고. 이것도 나올 수 있어 밑에.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 좋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를 이렇게 써놔. 여러분 신혼부부가 사는데 신혼대는 붙어있는 게 좋아해? 떨어지는 게 좋아? 개인마다 또 달라? 참 희한하다. 붙어있어야지. 넓으면 안 돼. 소형 평소에 살면 돼. 충분해. 그래야 더 행복한 거야. 얼마? 60. 시험에 답으로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은 신혼부부 생각하면서 60 떠오르면 되지. 그다음에 공동소유기간 있죠? 이거 몇 년이지?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끝.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 두 개. 답되는 것만 좀 해요. 좀 외워. 이것 좀만. 이것만이라도 외우라고. 이것만이라도. 가서. 됐고. 관리처분 기준 밑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한 거니까 대답 잘 나오는 거야. 여러분 대답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 전체를 했는데 대답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지상권자는 재개발 주거학년에서 사업할 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의 동그라미. 이걸 바꿔요. 포함으로. 그럼 싸라기 날리시면 돼. 됐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방법이거든요. 이거 공유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1번. 공유. 여러분 공유면 몇 명으로 보지? 한 명. 공유 하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뭐가 설정돼 있대? 지상권. 몇 명으로 봅니까? 한 명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필지를 열 필지 갖고 있대. 몇 명으로 봐? 한 명. 사람은 한 명이잖아. 다 한 명으로 보는 경우야 지금 이게. 이것만 알면 조금 이따가 문제 다 풀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한자 넘기세요. 관리처분계획 2, 2, 2. 2번. 마지막 파트다. 마지막 파트. 이거 경미한상의 변경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 이거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0.05천원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 이거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얘네만 외워요. 외울 것도 없어. 올해 시험은 2번에서 답이 나올 거야. 2번에서. 왜? 1번은 한 번 답으로 나왔거든. 자, 1번은 뭐죠? 오타 수정이죠. 단순정정. 공법에서 이 네 글자 나오면 다 경미한상이야, 공법은. 오타 수정하는데 뭐. 단순정정인데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다 똥을 밀고 이거 바꿔요. 있는 그러면 싸다기 날리고 와. 이게 답이라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한 명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거 이해 됐고. 두 번째.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무슨 얘기입니까? 시행자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A라고 하는 시행자에서 B단시행자로 바뀌었죠. 그럼 시행자의 권리도 바뀌고 의무도 바뀌었겠지. 중요한 건 뭐야? 시행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그래. 내가 받을 아파트는 이상이 없네요. 이거 밑줄.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면 안 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를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 답까지 가르쳐준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100%. 그러면 내가 받을 아파트가 바뀌었죠. 중대한 사업 변경 아닙니까? 그런 권리가 바뀌었잖아, 지금. 분양받을 권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신고 아니라 인가 받아야 되겠지. 경매한 사고를 볼 수 없다고 하셔야 되겠지. 이거 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냥 똥라면 치는 거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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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몰라. 그래도 따라 나오면 경매한 상황이야. 뭘 알려고 그래요. 많은 거 알려고 그러지 마. 이 정도만 한대. 그러면 문제 다 풀리거든. 됐고. 마지막 공사 끝났대.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시장우수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나? 세납하는 자에 대해서. 아니, 시장우수등이 시행자면 강제징수할 수 있지. 그런데 시장우수등이 아닌 자 있죠? 비행정청이잖아, 얘는. 징수할 수 있다면 싸대기 날리고 오셔야 돼. 두 글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직접 강제징수 못하죠. 위탁을 하는 건데. 두 번째, 그건 좀 이따 나오고. 그래서 준공검사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물어볼게. 시장우수등이 시행자래. 그럼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럼 시장우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죠? 도전법은 준공검사 대신에 용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준공인가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준공검사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시장우수등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시장우수등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안 받는 자 한 명 있나 없나? 그걸 찾아내야 돼, 시험장 가서. 한 명이 딱 있어. 누구냐? 토지유택공사야. 별표. 토지유택공사 여기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여기. 그럼 토지유택공사는 준공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만지면 내가 이렇게 통보만 한대. 시장우수등한테 나 준공검사 자체유로 준공검사 처리했다라고 알려주면 시장우수가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우수한테 따로 가서 준공인과 따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준공인과 받지? 알아도 된다. 얘는 시장우수등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주네 그래야지. 여기에 혼동되는 게 뭐냐면 지방검사가 혼동될 거예요, 혼동.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게 아니라 얘는 중앙에 있고 얘는 지방에 있잖아. 다르게 본다는 거지. 그러면 지방검사는 어때? 나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준공인과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하지. 맞나요? 혼동이 여기서 되는 거거든, 학생들이. 여러분들 혼동되면 안 돼가서 정확히 틀리다, 다르다, 다르게 취급한다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